궁금한테요. 브레이? 요! 힙합! 요! 아 예 그러면 잠깐 자기소개 드려주실까요? 무슨 일 학생인지 뭐 백수 네 좋습니다 저희 백수 좋아합니다 네 서울분이신가요? 수원 수원 저희 얼마전에 수원 버스밍 다녀왔는데 못보셨죠 저희가 인스타에 올리고 다음에 꼭 수원에서 왔나요 알겠죠? 오케이 도장 받았어 자 다음 우리 예서씨가 직접 말하는데 저한테 무릎 좀 모아놨고 말하래요 반성기 있으셔 반성기 잘생겼다 스팟기가 있는데 이 사람 아아 역시 몇살이에요? 역시 스무사들 오케이 저희가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서씨가 다음 동작을 위해서 무릎을 좀 모아줬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움직이지 말래요 나머지는 편안하게 되셔도 됩니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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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